안녕하세요 달빛입니다. 이번 영상은 1인칭으로 그림 그리는 걸 촬영한 카메라 비교입니다. 먼저 보고 계신 지금 이 영상은 인스타360 GO3S를 마그네틱 펜던트로 가슴에 장착해서 촬영했습니다. 캐리커처는 보통 야외에서도 많이 그리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실내 위주로만 테스트했어요. 지금 영상의 환경은 큰 창을 통해서 빛이 잘 들어와서 영상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GO3S는 이미지 센서가 작기 때문에 실내와 저조도에서는 크게 기대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도 생각보다 화질이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네요. 추후 다음 버전에는 센서가 커져서 나오면 좋겠어요. 액션팟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어서 정말 편해요. 보통 카메라를 가슴에 장착하면 어떻게 찍히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게 제일 불편하거든요. 조금만 다른 방향으로 찍혀도 너무 아쉬워요. 실내 환경에 따라 어두우면 화질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주간 야외, 밝은 실내 아니면 GO3S는 계륵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그래도 카메라 모듈만 사용하면 초소형 카메라이기 때문에 1인칭 촬영에 매우 용이하고 주의 시선에 덜 신경 쓰입니다. 이 영상은 DJI 오즈모 액션4를 넥마운트에 장착해서 촬영했습니다. GO3S에 비하면 액션4는 액션캠 중에서 저조도 촬영이 괜찮아요. 센서가 더 크기 때문에 실내 화질 정도는 무난합니다. 다만 경쟁 제품에 비하면 색감이 약간 아쉬울 수는 있는데 지금 그림 촬영한 거 보니까 그렇게 안 좋아 보이지도 않네요. 직접 비교해보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액션4는 액션캠답게 화각도 넓고 스테빌라이저 기능도 좋고 기본 마이크 수음도 준수하고 30cm라는 최소 초점 거리도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고 아쉬운 점이 있어도 조금만 타협하면 올라운드로 활용하기 좋은 브이로그 겸할 수 있는 카메라입니다. 게다가 소형 카메라 중에 배터리 타임이 길어서 다른 카메라보다 부담없이 많이 막 찍을 수 있었어요. 그래도 화질이 아쉬울 수 있는데 이 정도면 육각형 밸런스가 좋은 액션캠이기 때문에 추후 다음 버전이 기대가 됩니다. 지금 영상은 소니 RX-0M2로 마그네틱 펜던트에 장착해서 촬영했습니다. RX-0M2는 이제는 꽤나 오래된 망한 소형 카메라죠. 좋은 점부터 말씀드리면 이 카메라는 소형 카메라 중에는 없는 방식인 반셔터가 가능해서 AF-S 초점 설정으로 30cm 이하 촬영할 때도 또렷하게 초점을 잡을 수 있었어요. 보통 연필 스케치는 뭉개지거나 너무 흐려서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대다수였는데 이 점은 마음에 드네요. 하지만 이 RX-0M2를 일반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요즘 카메라들에 비해 무척 까다롭죠. 무려 1인치 센서임에도 그 장점을 살리기엔 F4.0 고정이고 지금 보시다시피 화각도 좁고 손떨림 방지도 정말 안 좋고 아쉬운 점이 정말 많아요. 셀피 촬영보다는 어떤 피사체나 대상을 촬영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그나마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영상은 캐논 파워샵 V10으로 넥마운트에 장착해서 촬영했습니다. 이 영상에 나오는 카메라 중에 가장 부피가 크고 무게가 있어서 1인칭 촬영용으로는 좀 부담스러워요. 1인치 센서 카메라로서 꽤나 좋은 화질과 캐논 특유의 쨍한 색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점은 갑자기 초점이 안 잡히는 순간도 있고 가벼운 스케치는 뭉개져서 보이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발열을 취약해서 4K 촬영 시 어느 정도 촬영할 만하면 강제 종료됩니다. 바로 다시 켜도 열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 빨리 카메라가 꺼져요. 그래서 FHD로만 촬영을 했었는데 4K에 비해서 화질이 좀 아쉽더라고요. 4K 라이트라는 걸로 촬영을 하니까 화질도 준수하고 용량도 절감되고 일반 4K에 비해 촬영 시간도 조금은 더 길게 찍을 수 있었어요. 물론 열받으면 꺼지는 건 마찬가지예요. 손떨방 끄면 흔들림이 많이 생길 수 있지만 1인칭 촬영에서는 큰 문제는 아니었고요. IS 강하게 키면 화각이 많이 좁아지는 대신에 안정감은 있더라고요. 대신에 어두운 환경에 따라 잔떨림이 생기거나 화질이 떨어지게 되니 되도록 IS 끄고 촬영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카메라들로 일하면서 촬영해 본 건데 이대로는 아쉬워서 1인치 센서 짐벌 카메라인 DJI 오즈모 포켓3로도 테스트해봤어요. 실제 일하는 곳으로 가져가서 촬영하기에는 포켓3의 기다란 형태가 1인칭으로 장착하기에 너무 부담스러운 비주얼이 돼서 그냥 집에서 찍었습니다. 다른 영상들과 같은 환경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집에서는 조명도 밝게 해서 촬영된 화질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영상들과 같은 환경이어도 포켓3가 가장 우수한 화질일 거라 생각됩니다. 태블릿의 DJI 미모 앱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짐벌 캠 방향을 직접 맞출 수 있어서 집이나 작업실, 촬영장에서 각잡고 사용하기에는 편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카메라로 촬영한 그림 화질이 마음에 드시나요? 이제 크로우스를 참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정보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